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니까 이제는 기능을 익혀서 활활 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자니 우선 한글 입력부터 배워야겠죠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뭘 쓰면서 연습을 해야 기능의 눈을 뜨지 그냥 덮어놓고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 한글 입력 문제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열면은 물론 한글이 입력이 안되서 참 불편합니다 비디오스크 라이브도 역시 프로그램 자체는 깔끔한데 한글 입력이 안되고 또 스크라이브는 또 거기다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회원을 새로 회원가입을 새로 해야 그나마 일주일을 쓸 수 있는데 저는 그 유튜브를 수석 거린 끝에 일주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설정을 통해서 계속 한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짬나는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뭐 스크라이브를 쓰든 안 쓰든 뭐 익스플레인디오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배우신다면 스크라이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벽을 깨뜨리고자 하신다면 쪽지를 주세요 그 설정을 통해서 그 일주일마다 그 로그인 안해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강좌를 보면은 그 대개 이제 스크라이브에서 그 잉크스케이프라고 하나 뭐 잉크스케이프 맞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한글을 입력하라고 이렇게 강좌를 하는데 제가 해보는 결과 잉크스케이프라 스페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잉크스케이프 그리고 잉크스케이프보다 일러스트가 더 편합니다 물론 글자를 이렇게 선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내리는 그런 기능이 아니어서 좀 다섯포 사람에 따라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SVG 파일에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나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글자 역시 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러스트를 설치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일러스트 역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그 getintpc.com getintpc.com에 들어가서 일러스트라고 치면은 아마 아도비 제품이 여러가지가 뜰테니까요 거기서 찾아서 없으신 분은 설치하십시오 getintpc.com 일러스트라고 검색하면 그 어도비 제품 많이 뜹니다 포트샵 최신 버전도 있고 뭐 일러스트가 여러 버전이 아마 보일텐데 뭐 일러스트 전문가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건 아닐테니까 아 제일 그 많이 보급되고 그 크랙도 쉬운 그 cs6 저는 포토샵이니 일러스트린 다시 cs6을 설치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그 크랙 문제가 제일 손실 겁니다 일러스트 저는 cs6입니다 cs6 한 5년 전 버전인데 뭐 지가 뭐 일러스트 전문가나 뭐 어떤 디자이너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아무 버전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필요한 부분만 이 프로그램에 대응해주면 되는거지요 일러스트에서 한글 입력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잉크스케이프 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위에 메뉴에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찍어줍니다 한글 버전인데 많이 안쓰니까 그냥 영어 버전으로 안받고 그냥 한글 버전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인 누르고 그러면 이제 A4 용지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리는데요 여기서 글자를 그냥 입력하십시오 여기 색상을 보시고 색상이 바탕은 하얗고 테두리는 검은게 설정이 됐는데 하얀글씨는 안되니까 검은글씨로 정해주고 이 테두리 문제인데요 이 테두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게 글자를 SVG 파일로 변환하려면 윤곽선이 자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선 두께를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른쪽 끝에 선이라고 보이시죠 이 선에서 그냥 1포인트 설정된 대로 그냥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또 좀 진한 화면을 원하신다면 2포인트 정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2포인트 그냥 저는 1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까만 글씨에 까만 테두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러스트 프로그램 자체가 이 선을 아주 중시해가지고 벡터 프로그램 이라는게 벡터 그래픽 이라는게 그 선을 구성요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픽 아닙니까 그런거 같아요 그 선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거 글자를 그냥 여기서 텍스트 버튼을 찍어서 찍어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온통 입니다 조심 바쁘니까 다가는데 조심들 아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온통 난리법석입니다 조심들 아십시오 이 자체로 글자가 아주 작지만 이대로 저장을 해도 되고 왜냐하면 벡터 그래픽이라는게 아무리 확장해도 안깨진다고들 하던데 그래서 이 글자 그 포인트가 작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 늘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눈에 좀 작아보이니까 포인트를 임의로 그냥 대충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올리고 글자 그 폰트 선택은 지금 어도비 명조체가 됐는데 그냥 제가 해보니까 이 폰트중에서 흘림체 흘려쓰는 글씨가 저기 잘못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실때는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 폰트 그렇게 많이 깔려 않았는데 여기서 포천 막걸리체나 나눔 성글씨 뭐 나눔 명조체 나눔 고딕 이런 어떤 기관에서 명예를 걸고 보급한 폰트는 저작권에 상관이 없습니다 상용도 가능하고 또 개인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상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카페24 폰트라든지 전라북도 도청에서 보급한 전라북도 체육 상상톱기 명예를 명예를 뭐 이건 뭐 프로그램이 자체내에 들어있는 거니까 나눔 성글씨 이런 것들은 저작권과 상관없으니까 맘놓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눔 성글씨 본 나눔 성글씨 펜 본트 바꿔주겠습니다 글자가 작죠 작아도 그냥 바로 추가로 어떤 거 뭐 더 씹을 필요 없이 다른 이름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 형식을 AI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SVG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파일 이름을 그냥 문장 첫머리가 코로나 때문에 라고 시작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그냥 찾기 쉽게 때문에 저장 저장 그러면 이 다음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처음 다가 봐신다면 뭐 오더비 CEF 나 SVG 이 둘 중에 하나가 뜰 겁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에 인각선으로 변환 이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인각선으로 인각선으로 변환 이걸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고 우리집 컴퓨터가 역광이 되나가지고 지금 햇빛이 너무 반사가 돼서 잘 안보이는데 그냥 암케나 프로젝트를 만들고 씬을 추가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 텍스트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애드 스케치 이미지 아까 저장할 때 svg로 저장했기 때문에 애드 스케치 이미지 이걸로 불러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작게 입력이 됐는데 이건 뭐 키워도 안 깨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깨집니다 절대 코로나 때문에 온통 난리법석입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그러신 다음에 이 타임라인에서 애드 뉴 이펙트 스케치를 찍어줍니다 스케치 바이 핸드 타임을 좀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크루즈 캔버스를 찍어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써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크게 한번 볼까요 이 윤곽선 따라서 이렇게 선이 나와놓는데 이건 뭐 그림 자체도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십시오 어쨌든 의사 전달만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앙글 입력도 무난히 패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지우고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 찍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청정국가의 자존심을 잃었다 안 보이시죠 할 수 없이 크게 키우겠습니다 이 포인트 크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걸 기억해두시고요 이 글자가 이 작업창의 페이지를 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글자만 입력하면 저쪽에서는 이 바탕화면 같은 거는 연결이 안되니까 글자체를 이번에는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눔 송글지 펜이 아니라 꽃섬체가 참 이쁜데 가끔 가다 말썽을 피웁니다 이게 이 뭐 폰트가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 인디 이 익스플레인디어에서 호환이 잘 안되는 거죠 이게 다른 겨울 눈꽃에 큰 글씨 용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청정국의 자존심을 잃었다 그냥 저장하십시오 뭐 달리 손목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svg 우리나라는 이제 저장 왜 왜 안되 어쩌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글자가 넘어가서 그러나 일러스트 여러 기능에서 저희 선택하고 텍스트 그것밖에 모릅니다 정정국의 정정국의 이자를 다시 선택해 가야죠 여기서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공각선으로 변환 확인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와서 작업창으로 넘어갑니다 스케치 우리나라는 이제 큰 글씨 보셨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파일 명칭에서는 이 한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가 깨집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스케치 스케치 크로스 캠퍼스 크로스 캠퍼스 이렇게 이쁜 걸 써보십시오 이렇게 파란색을 주고 바탕색에다 테두리에다가 그냥 같이 파란색을 줄까요 파란색을 같이 파란색을 줄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냥 우리나라는 이라고 파일 이름을 주겠습니다 인각선으로 변환 확인 작업 화면으로 넘어가서 불러옵니다 우리나라는 타임 라인에서 게치 단순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쇼나 에펙 같은 건 참 골 때리는데 이건 눈에 보면 보는 대로 그냥 효과를 주면 되니까 금방 배워 2, 3, 2, 3, 1이면 배웁니다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21분 됐습니다 문자 관계에서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말풍선과 연계해서 화면에 균형감을 줄 수 있는 글자 입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컴퓨터에 역광 새 들어가지고 눈이 부셔서 지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작업 창을 열언 김에 시프트하고 자물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물쇠가 열린 닫힌 상태인데 닫힌 상태에서는 이 가로 세로의 그 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던가 축소를 하던가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열어주면 한쪽면 원하는 방향으로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하려면 수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회전 회전이 그러니까 이 버튼을 따라서 이렇게 글자로 돌아갑니다 가끔은 약간 틀어서 이렇게 배치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쓰는 거라고 알아두시고 애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버튼은 특수효과인데 다음에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글자 입력은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요령은 그거니까 해보시고 또 안되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